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분석해 드릴 텐데요. 앞서 김시윤 연구원이 한신기계를 통해서 원전 관련한 섹터 좀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내일장 시초가 공략 주보니까 보성 파악도 포함이 돼서 큐브 엔터를 좀 분석해 주시죠. 큐브 엔터는 엔터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엔터주는 리오프닝의 진정한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수혜를 크게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정부 지원을 통해서 받게 된다면 더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케이팝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엔터사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연이라든지 해외 투어 공연 기대감이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향후 3년간 성장성이 부각된다는 리포트도 많이 나올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콘서트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매출을 다변할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MD라든지 굿즈 관련한 부가적인 수익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외부 행사라든지 관련된 기대감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뿐만 아니라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할 것으로 컴백을 하고 있는데 B2B라든지 펜타곤이라든지 아이돌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해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리오프닝이 활성화하다 보니까 화장품 유통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입니다. 뮤직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데 애니모카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것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4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4분기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요 아티스트 B2B라든지 펜타곤 아이들이라든지 관련한 주요 아티스트들의 IP를 활용해서 NFT를 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면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적자이지만 아무래도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기대감, 턴아라운드 기대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미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겠는데 11선이 23,0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기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목표가는 2만 6,500원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손질가는 1만 9,700원, 그러니까 전박스권 라인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황유수 대표가 보고 계신 내일자 시초가 공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CTC 바이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잘나가는 사업을 다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물약품, 사료 첨가제, 건강기능식품 제조 이런 걸 아우르는 기업인데요. 이제 미생물 발효 기술, 또 약물 코팅 기술, 약물 전달 기술, 이런 다양한 핵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 포션을 본다면 인체 약품군이 48.9%, 그다음에 동물약품군이 31%, 좀 전에 말씀드린 사료, 건축 사업군이 20%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D 바이오 센서, 요즘 제일 잘나가는 진단 키트 관련 업체인데요. SD 바이오 센서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SDB 인베스트먼트가 CTC 바이오 지분을 6.48%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 참여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향후 지분 추가 매수라든지 또는 M&A 가능성이 부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확인했던 것이 3월 28일 날 주총에서 SDB 인베스트먼트 투자사업본무 상무인 김정훈 씨가 사회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경영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거고요. SD 바이오 센서가 지분을 가져가면서 특히 진단 키트 관련 매출이, 위탁 생산이 나오면서 진단 키트 관련 매출이 급증하면서 작년도 매출은 1천억,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느라 성공을 했는데 올해는 매출이 2천억 이상, 그러니까 2배 이상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개발 중인 계량 신약도 상반기에 임상 3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결국은 지분 인수 또는 M&A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보면 죽어있던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실리고 있으면서요. 또 하나 보신다면 양봉이 3일 연속 강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포션이 저 바닥에 있습니다. 조금씩 매수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일장에서 시초간 매수를 한다면 목표가를 조금 높게 드리려고 합니다. 주봉상의 고점이 1만 4천 5백 원인데 지금 1만 3천 원 정도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한 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1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천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C 바이오 또 큐브 엔터,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분석해드렸고요. 이와 함께 한국 콜마와 고성 파워텍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